카사델은 너무 개무시하는데? 이거 텔포 그거 유도해볼까요? 이렇게? 뭐를 못하라 제발 자비 어? 이 바보같은 녀석 몰랐구나 카사덴 큐를 몰랐구나 이 녀석 말자하? 말자하라 조합 좀 봐야겠는데 사비용 여기 3탄 한 대만 대기한 나보지 않죠 지금은? 이 정도만 때리고 사브로 갔네 안에 대포 아깝네 상대는 먹었는데 심지어 점을 빼라 그래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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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랩 랩 친 랩 이럴 거 여기? 다비? 오케이 어 다행이다 뭐야 넘어갔는데 쟤? 너 혼자 남았잖아 뭐해 말자하야 아하 말자하님 그렇게 팀끼리 호흡이 안 맞아서 어떡하니 손해봐야겠죠 그러면 얘네 뭐야 델베스 넘어가자마자 그냥 굶고버리고 서로 그냥 뭐야 이거 얘 뭐해 그래 갈게 그냥 위쪽이라도 푸는게 나아 노플이다 너 노플 아니니? 여기 여기 여보세요 어? 아 아 대포야 좋았는데 보람 팔고 한 30원 기다리면 되겠는데 어 곧 역시 요네야 어 요네형이야 형은 개사기인데 아직도 너프를 안당했어 어 요네형이야 형은 너프당할 생각이 없어 지금 하지 말자 지금 하는거 좀 애매하다 와드라서 앞으로 나가면 나 들켜 가볼까? 가보자 가벼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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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이게 안 돼? 안 좋은데? 흐호호호호 아 요네 궁이 없는데요? 말자아가 텔포를 잘 탔다 뒤로 아 뭔가 애매했는데 그거? 상대가 잘 받았다 근데 할만하기도 했는데 오케이 11렙이었으면 진짜 다 잡았을듯? 1렙 궁이라 좀 아쉽네 아 미드는 막아야되는데 이거? 1렙 궁이라 좀 아쉽네 잡았다 오케이 잘 피했어 여기 여기? 어디갔어? 뭐야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? 바로스 제압골드도 먹었고 잠깐만 이거는 말자아가 무리를 좀 많이 하는데? 이거? 어 여기있는거 아니니? 아닌가? 좋았다 좋았다 좋아요 어 이즈리얼 제압골드까지 좋았고 좋 어 전령까지 분위기 굉장히 좋아 요네 딱 왔고 괜찮아 그랩도 안맞았어 우리도 GG 아 이거를 바루스 2연데스 해버리면서 게임을 놔버립니다 절대 죽으면 안되는 바루스가 두번 연속 이거 어 이거는 좀 잡을 수 있니? 어? 설마 트리플킬 같은 그런거 아니죠? 에이 거짓말하지마 트리플킬 당하는줄 흠 흠 아쉽구만 아론을 치려나? 안 칠거 같은데 그쵸? 아 이게 안맞다? 아쉬운데? 와 살았네? 다행이다 여기 여기? 여기 딱 딱 어 제발 그러지마라 다오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 너무 아깝다 근데 심파자 피욕으로 살긴 했어요 잡진 못했어도 격붕됐으면 잡았는데 너무 아까운데? 야 바론 가는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내 착각이니 그거? 이미 먹었겠다 쳤으면 그래 죽어하자 어쩔 수 없다 엘베스는 좀 무서워 지금 유치하가 없어서 지금 유치하가 없어서 잡았다 에라잉 길은 좀 넣긴 했어 난 여기까지긴 해 다비 아쉽다 그쵸? 말자궁에 딱 당했네 16 찍고 폭행하는게 좀 좋아보이긴 한데 지금은 아쉽다 뭐가 더 안되네 이게 가비 가비 아 너무 아까운데? 어? 막았다 근데 뭐하여? 어 좀 잘 빨았는데 생각보다? 아 이게 맞아? 아깝다 뭔데? 가버려? 굿 요네가 그리고 미드를 밀고 있어 땅 야미 보여주나? 해줘 요네야 굿 좋았다 오케이 난 그냥 기도하면서 귀환할게 뭐야 끝났네? 죽어요 굿 기지 흠 락칸조자 4층 굿 캐리 저거요 봐주세요 15연승중 이지타면 꼭 연패오더라 늘 겸손해라 아니 그 법칙을 모르니? 연승하는거 딱 보고 아 나 점수 너무 많이 오는데 이 생각하자마자 바로 역반등 온다고 그걸 모르네 압둑거리지마라 늘 겸손해라 미드 뭐지 탈리아인가? 조합보면 카사딘 해도 괜찮을 조합인데 미드만 잘 나오면 그쵸? 번딜이 뭐 이지리엘 이런거 나오고 AD 센거 안나오면 괜찮아요 오리아나 탈리아면 좀 마렵긴 하네 근데 오히려 코고모가 더 괜찮을 제도 오리아나 상대면 아 근데 이거 참기 좀 어렵다 이럴때 아니면 언제하냐 인정? 오리아나가 좀 쎄가지고 기발되는게 나을 듯? 후방금 안지겠다 상대 AP 비중이 좀 높고 진짜 반반도 아니고 한 4대6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파밍을 해야겠죠 오리아나 상대로 어차피 뭐 못하고 Q를 되게 대충 쓰네 오리아나 유저들은 이게 문제야 Q 대충 써도 리스크 없으니까 요즘 너무 막 던져 요즘 오리아나들은 친종함이 없어요 뭣? 이게 무슨 소리니 어 좋은데? 게임 터졌는데 이러면? 나니비라 안되지 않니? 카리마 도와나 밀게 가기엔 좀 그렇다 어쭈 이거 된다고 생각해? 너 맞아 이거? 야 이거 라인 하나 먹으려고 전멸을 태우네 그냥 카사델은 너무 개무시하는데? 이거 텔포 그거 유도해볼까요? 이렇게? 모르고 타라 제발 바비 어? 이 바보같은 녀석 몰랐구나 사사된 Q를 몰랐구나 이 녀석 오리아나 어리둥절 아니 뭐야 버그야? 흐흐흐흐 아니 버그 아닙니다 버그가 아니라 스킬입니다 아이고 탈리아님 구독하면 어떻게 살게요 대체 어? 뭐야 저기있나? 뭐야 얘 뭐함? 어허 이거는 어..뭘까? 모르겠네 그래그래 누가 탔나? 아니 얘들아 우리 정정당당히 해야지 이게 뭔소리니? 응 그래그래 그래그래 아 오리아나 무빙이 딱 그거다 그냥 게임하기 싫어요 무빙인데 1분 뒤에 써랜치겠다 그 무빙인데 방금 3초간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아니 헤카림의 수상한 최근전적 그리고 탈리아의 수상한 플레이 이거 어허 뭐 뭐 그런건 아니겠죠 아 아니 좀 이런거만 보면 의심이 돼 어쭈 그래그래 인정하고 빼야지 뭐야 이거 아니 그냥 게임하기 싫나본데? 아 15분 됐구나 뭐야 아 끝났네요 오 지지 지금 게임이렇지 뭐 그죠? 근데 이렇게 지는것 보단 이기는게 낫긴해요 홉 오리아나처럼 00 형하고 줬어 buildings 아 여기거 보여줘야겠네 이게 어떻게 모르는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? 어디였지? 여기다 아 여기 저 보면 귀환을 여기서 대놓고 하잖아요. 귀환을 대놓고 하는데 내가 일부러 앞으로 가서 안 끊는단 말이야. 왜냐? 자, 여기서 일부러 앞으로 안 가죠. 일부러 앞으로 안 가잖아. 여기에서 집 가기 직전에 큐를 보내면 이게 따라가요. 이게 따라가.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. 봐봐, 중간 어? 뭐야? 버그인가? 이러고 한 2초 멍때리잖아. 이게 의식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당한다. 가사딘 상대할 때 이제 꿀팁입니다. 한 판. 진입각 자체가 달라져서 에코바이 한 판 더. 오리아나가 벤이라 나쁘지 않은데? 가위만 좀 조심하죠, 지금은? 포션 먹고 봐줄 생각 합시다, 에코넌. 가위 쪽 봐줘야 돼서. 잡을만한데, 이거는? 오, 잘 피했고. 좋습니다. 가죽인 할게. 오케이, 여기까지. 못 뛰면 잡을만한데, 이거 먼저. 좋습니다. 진한테 좀 덜 맞아주고. 앞으로 가면서. 아이고, 위즈야. 카비. 아깝다. 이거 라칸 W 피했으면 다 잡았을 것 같은데? 좀 큰일인데? 좀 큰일인데? 좀... 아쉽구만. 이즈가 좀만 더 집중했더라면. 너무 아쉽고. 에코 3킬? 좀 빡센데? 이거 한번 부서져볼까? 아쉽구만. 오케이. 좋습니다. 좀 복부했는데, 그래도? 리드는 그냥 파밍하고 있어야겠다. 어, 하기 애매하고. 어, 죽은 것 같은데, 저거? 어, 궁킨 레덱톤이라면? 좀 많이 강하거든요, 저 타이밍에? 모든 챔피언이 다 꺼려한다는? 굿. 해주는구나, 램프나. 느낌이 이상한데, 이거? 에코 여깄네. 아, 까비. 궁이 남아있구나. 나카니. 나쁘지 않은데? 쭈? 곧? 봐요. 냐미? 흐허허허허허허허. 음, 꿀맛? 아니, 갱값 받아야될 거 아니야, 나도. 11 찍고 같이 하는게 낫겠다. 에코가 지금 궁 2렙이라. 아니, 이거 먹어도 안될텐데? 아쉽네? 너 하는게 많나? 맞아? 앗 어 나 살긴 했어 어떻게 이겼지? 왜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겼는지도 모르겠지만 결과는 좋네요 와 에코 데미지 뭐야 여기 타야겠다 너 나 못 봤니? 뭐야 뭐야 이 친구 어 저거는 잠시만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잘 살았네 근데 여기 왜 그래 흔들리지 마라 아 이게 안돼? 뭐야 이거 아 마나가 없는데? 아 이거 마나가 없다 오독하니 이거 와 아가비 그냥 여기나 밀죠 지금은 자 텔프 10초 어? 일단 타볼까? 좋았다 아이고 카르마야 좋았구나 그래 그래 이거나 한번 다가볼까? 누구도 더 있는데? 라칸이나봐 라칸이나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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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갈게 미안하다 도가구 어 이거는 좀 견제해줘야겠는데? 나 혼자 견제하기 좀 빡센데? 에잇턴 에잇턴도 왔거든요? 에잇턴도 왔거든요? 좀 빼고 먼저 와우 다이랑 그냥 타보가 좋았는데? 어가구 되나? 진 나오긴 했음 님들 그냥 먹겠다 그냥 나를 분노도 안 차있다 음 그래 그래 야 바론 이거 몇번째 치는거야 오 이거 레넬톤을 왜 안 어어어 먹긴 했는데 이거 다 죽은 느낌인데요 가보긴 할까 흠 아 마려운데 하면 안되나 이거 들어온다고 으챠 수고하세요 어 으챠 가비 아 뭔가 아쉽네 16렙이었다면 펜타클 했는데 아쉽다 15렙이었네 16 찍어서 안될거 같은데 이제 나를 무리안하나 나를 무리안하나 무리한다 그래그래 무리해주면 손해봐야겠지 무리해주면 손해봐야겠 어어어 아 우리가 뒤쪽에 봐야겠지 아니 타이밍이 좀 여기 가야겠다 바위쪽 보자 이거는 암살은 암살은 했거든요 그래도 아 좋습니다 GG 대카사딘 이걸 또 해냅니다 사실 뭐한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엔 잘하셨잖아 자 보고요 457점 점수 복사중인데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